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쭉 봐보니까 아침에 쭉 봐봤는데요 봐보니까 저번주에도 40번대 반자 돌렸잖아요. 이번제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. 그렇게 30번대로 돌릴 수 있고 40번대로 돌릴 수 있고 40번대가 너무 안나오니까 느낌이 좀 왔습니다. 여러분도 저랑 같이 40번대로 꽂아보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안만성하게도 안되겠습니다. 실력은 없지만은 느낌은 있다. 느낌 있으니깐 40번대. 40번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? 한번 해볼까요? 안해볼까요? 괜찮겠어요? 40번대. 두개 두개. 연번이 또 나올 것 같아요. 연번. 연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연번 나올 것 같으니까 40번대 연번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 계십니까?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이 계시나요? 안계시나요? 일단은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. 일단 2만원정도. 2만원정도 하려고 합니다. 그런식으로 2만원정도. 2만원정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공부 열심히 하세요. 알기로 합니다. 번역사 재쿠 생 eine